이번 시간부터는 콘크리트 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콘크리트 공은 첫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의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콘크리트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의 성격,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는요, 시멘트하고 물, 그 다음에 장골재, 굵은골재,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하고 시멘트를 섞으면요, 풀이 돼요, 풀. 그래서 시멘트풀은 물하고 시멘트를 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장골재를 섞으면 장골재가 시멘트풀에 의해서 붙어있는 이런 형국이 되겠죠. 이건 모르타르입니다. 근데 이제 굵은골재까지 집어넣어서 굵은골재와 장골재가 뒤섞여서 시멘트풀에 붙어있는 이런 형태가 콘크리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굵은골재가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를 하겠습니까만은 시멘트풀로서 이 굵은골재와 장골재를 다 붙여놓으니까 이것들이 한꺼번에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강한 그런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콘크리트풀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어떤 걸까요? 굵은골재, 장골재 그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이것들이 잘 뭉치게 해주는 거. 이게 뭐예요? 시멘트풀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물과 시멘트를 얼만큼 넣어서 배합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시멘트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 물시멘트비가 콘크리트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안에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공기는 항상 같이 있는데 이 비중을 보면 공기가 한 5%, 물이 15%, 시멘트가 약 10%, 그 다음 골재가 한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인데 재료들 중에 시멘트를 먼저 보겠는데 이거는 포틀랜트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간에 석회석이나 점탑 그 밖의 원료를 혼합해서 소송해가지고 분해하고 시멘트를 만들어 내는데 여기다 이제 석고를 첨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석고는 시멘트가 굳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멘트가 좀 천천히 굳을 수 있도록 물을 만났을 때 천천히 굳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석고를 이렇게 첨부해서 시멘트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멘트는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물을 만나잖아요. 시멘트가 물을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거를 수화 반응이라고 해요. 물을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수화 반응. 그러면 수화 반응을 일으키면 굳어져가요. 그 굳어져가는 거를 응결 경화라고 합니다. 응결 경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근데 이 과정에서 수화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화 반열이 일어납니다. 수화 열이 일어나요. 빨리빨리 굳어져 가면 수화 열이 크게 일어나고 천천히 굳어져 가면 수화 열은 조금 적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수화 열은 시멘트의 수화 반응으로 응결 경화하는 과정 중에 재련까지 발생한 열량의 합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수화 열이 큰 시멘트는요. 한중공사에는 좋아요. 추운 곳에서 하는 공사에서는 열이 커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메스부한 콘크리트는 큰 덩치의 콘크리트는요. 하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온도균열이라든지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수화 열이 큰 시멘트를 써버리면 정말 큰일이 나겠죠.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방금 굳어져 가는 걸 응결 경화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굳는다는 건 뭐냐면요. 시멘트 풀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 움직여져요. 유동이 되는데 굳어져 가므로서 유동성이 상실하고 딱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굳어져 가는 건데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멘트 풀이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이렇게 유동성이나 점성을 잃어가요. 그리고 딱딱한 고체화 돼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완전히 딱딱하지는 않은 상태에요. 이때는 잘 보호해 줘야 돼요. 그걸 이제 양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양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보호해 준다. 양생이라 하는 겁니다. 해줘야 되고 경화는 그것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거예요. 이제 조직이 치밀해져요. 단단해진 상태. 어느 정도 강도가 나요. 이때는 좀 막대기로 이렇게 쑤셔봐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경화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굳어져 가는 과정을 응결 경화로 그 강도의 어떤 차이다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응결이 빨라지는 경우는 뭐냐. 아까 수화 반응이 빨라지면 응결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로 물과 시멘트가 많이 만나면 빨라져요. 근데 분말도는 뭐냐면 분말도는 자, 보시면 이 입자를 제가 사각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사각형이 있어요. 이게 시멘트 입자라고 치면 여기에 물이 달라붙으면 이 표면에 달라붙겠죠? 이 표면에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일한 크기인데요. 동일한 크기인데 입자가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동일한 크기인데 그러면 이와 이 다른 점이 어디냐면 이 안쪽 변 이 변이 하나씩 추가로 더 생겼죠? 합치면 얘고 나누면 얘니까 나누어지는 이 변이 하나의 변씩 더 생겼잖아요. 그죠? 표현력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분말도가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분말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러면 물을 만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화 반응이 빨라지겠죠? 그러면 응결이 빨라지는 거죠. 여러분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빨리빨리 굳어져간다는 얘기에요. 수화율이 높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습도가 높다. 만약에 습도가 높으면 물이 많기 때문에 잘 빨리 안 말라요. 그래서 응결이 느려지는데 습도가 낮아야 그러니까 응결하고 이해를 할 때 온도가 습도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빨래가 빨리 마르는 환경에서 응결이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응결이 지연되면 정반대겠죠? 분말도가 적고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다. 그리고 아까 석고가 응결을 좀 굳어져가는 걸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석고 첨가량이 많으면 지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결합제 비가 크다. 이거는 물과 시멘트에 비해 또는 다른 결합제에 넣을 수 있는데요. 이게 크면 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굳어져가는 게 조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에 밥을 만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물이 조금 있을 때와 물이 많이 있을 때 똑같은 밥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물이 마르는 속도를 한번 따져보세요. 말라가지고 굳어져가는 속도를 당연히 물이 많을수록 늦죠. 그 얘기고요. 시멘트가 풍화가 될수록 늦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멘트가 풍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물을 만나서 굳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풍화는 내가 공사를 시작도 안 했어. 그냥 보관하고 있는데 지가 알아서 공기 중에 수분을 만나고 굳어져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 입자가 혹시 이렇게 만져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가늘거든요. 근데 풍화가 되어버리면 지가 알아서 조금 굳어져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늘어야 되는데 두꺼워져 버렸기 때문에 분말도가 작아져 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응결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도는 주의 핵심이니까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멘트 종류예요. 시멘트는 포틀렌트 시멘트, 혼합시멘트, 특수시멘트고요. 포틀렌트 시멘트는 1, 2, 3, 4, 5종이 있고요. 기타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쓰이는 거죠. 많이 쓰이는 거죠. 보통 쪽으로 쓰는 거 이건 좀 큰 거 이건 빨리 굳게 하는 거 강도로 빨리 내는 거 이건 좀 열이 적게 나게 하는 거 이거는 바닷가라든지 황산이나 염에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건 좀 보기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만드는 거 뭐 그런 것들인데요. 이 보통 포틀렌트 시멘트 포틀렌트 시멘트로 보다 조금 더 개량된 어떤 성질을 원할 때 쓰는 게 혼합시멘트들이에요. 고로스, 레그플레스, 포틀렌트, 포졸란 시멘트 이런 거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어떤 특수한 강도를 내거나 특수한 어떤 목적으로 특수한 성격이 필요할 때 만들어낸 시멘트가 이제 특수 시멘트가 되겠죠. 자, 이제 재량에 따라서 시멘트 강도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면 동일한 날짜에 봤을 때 알루미널 시멘트가 제일 강도가 크게 나오죠. 그 다음에 초속경, 초조강, 조강, 보통입니다. 이런 거죠. 이것도 참고로만 그냥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재료인데요. 혼합재료. 아까 그 혼합시멘트 만들 때 들어가는 고로스, 레그, 플라이, 에시, 포졸라 이런 것들도 혼합재료예요. 혼합재료가 일종이거든요. 그랬듯이 그걸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개선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물과 시멘트와 골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다 혼합재료를 넣었다는 얘기는 보통 콘크리트 성질을 뭔가 조금 더 개선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합재료를 구별을 하면 혼합아재와 혼합어제가 있어요. 근데 혼합아재와 혼합어제는 그 사용량에 따라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중량의 5% 이상 사용하면 시멘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5% 이상 사용하면 혼합아재고요. 시멘트 중량의 1% 전후 정도만 사용하면 혼합어제예요. 얘는 많이 사용했으니까 배합계산에 고려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얘는 조금 사용했기 때문에 배합계산에서 무시하고 빼도 돼요. 그래서 무시해서 빼도 되니까 Z자에서 빼기로 시작해요. 근데 얘는 더하기로 시작되죠? 그렇죠? 그렇게 좀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혼합아재는 미분말이고 대부분 무기계고요. 혼합어제는 액체나 분체 그리고 대부분 유기계고 혼합아재는 시멘트 자체와 수화반응을 일으키지만 혼합아재는 시멘트에 수화물하고 반응을 해요. 시멘트 자체와 반응하는 게 아니라 혼합아재는 아까 봤던 고로슬레그, 플라에시, 포졸란, 실리카 등이 혼합아재인데 혼합어제는 굉장히 많아요. 이 다섯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 글자가 다 어제로 끝나요. A제, 촉진제, 감수제, 고소능 감수제, 유동화제, 수축저감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멘트는 이 정도 했고요. 혼합제로랑 물이 있죠. 물. 물은요. 먼저 레드미스트 콘크리트 배합수인데 이거는 이제 공장 생산하는 콘크리트잖아요. 레드미스트 콘크리트가. 그래서 도로에서 보면 레미콤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상수도 물 있잖아요. 이것은 시험하지 않고 그냥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수도 이외물은 뭔가 좀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품질이 분석소 기준에 적합해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다. 상수도 이외물은 뭘 말하냐. 하천수, 호순물, 조수지수, 지하수 등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공업용수 이런 것도 해당되는데 회수수는 제외를 합니다. 회수수는 상수도 이외물이 아니다. 자, 그럼 회수수는 뭐냐. 레드미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요. 레미콘 차가 그 레미콘을 주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운반차가 있고요. 플랜트 믹서도 있고 호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콘크리트가 달라붙어요. 그럼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세척해서 떼내야 돼. 그렇죠? 이때 세척에 사용했던 물이 바로 뭐다? 회수수입니다. 회수수. 자, 물은 이정도 하고 이제는 골제죠. 자, 시멘트, 혼화, 재료, 물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골제입니다. 골제. 골제를 우리가 구별을 지을 때요. 장골제는요. 장골제는 10mm채를 전부 통과를 해야 되고요. 넘버 4번째 5mm채라고 하기도 하고 4.75mm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이거는 거의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넘버 200번째는 거의 다 남는 골제가 장골제다. 굵은 골제는 장골제가 넘버 4번째 5mm채를 거의 다 통과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굵은 골제는 5mm 넘버 4번째를 거의 다 남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준점. 물론 이제 뒤에서 다른 거 계산할 때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잘 기억하시고요. 비중에 의해서는 경량 골제다, 보통 골제다, 중량 골제다 나눌 수 있고요. 생산방법에 따라서 천연적인 골제다, 인공으로 만든 골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골제의 일반적 성질인데요. 골제의 입자는 둥근 것 또는 정육면체에 가까운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미콘을 탓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 탓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 구석구석 잘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자가 잘 굴러다녀야 돼요. 그래서 둥근거나 정육면체에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골제는. 여기 콘크리트용 골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제의 입도는 골제의 굵은 알과 알이 잘 섞이는 정도가 좋다. 이거는 그때 예전에 토진력학에서도 배우셨잖아요. 이게 입자가 큰 것만 있을 때는 한 개의 간극이 크고, 작은 것만 있을 때는 한 개의 간극은 작지만 전체 간극이 크다. 그래서 큰 것과 중간 것, 작은 것들이 골고루 섞여 있으면 공국이 전체적으로 작아지고 하나의 크기도 작아져서 좋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입도는 동일합니다. 그거랑. 근데 입자는 흙은 흙들끼리 잘 뭉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난 것이 좋았지만 여기서는 작업을 잘 굴러다녀야 되기 때문에 둥근 것이 좋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도가 좋다는 것은 아까 골고루 잘 섞였기 때문에 간극이 작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극이 작으니까 강해요. 강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크면 아무래도 시멘트풀의 시멘트가 그 간극 사이를 많이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멘트가 많이 사용되는데 입도가 좋으면 간극이 적기 때문에 그 간극에 들어가는 시멘트량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시멘트 자체가 절약이 될 겁니다. 입도가 나쁘다. 그럼 얘랑 전 반대겠죠. 강도도 작고요. 입도가 나쁘면 재료가 빈 공간들이 많잖아요. 간극이 많다 보니까 끈끈한 약함이 적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재료 분리가 클 확률이 있고요. 당연히 워커빌리티도 좋지 않습니다. 작업하기가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입도가 나쁘면 워커빌리티는 작업성입니다. 작업성. 자, 그 다음에 굵은 골체 최대 치수는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체로 실험을 했을 때 몇 번째에 얼만큼 통과를 했는지 이걸 다 측정을 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이라는 실험 중에서 조금 더 굵은 체는 95%가 통과해 버리고 그 밑에 거 체는 또 92%가 통과하고 또 밑에 거는 89%가 통과했다. 그러면 이 90% 이상 통과한 체가 위에 두 개였어요. 95%, 92% 이때는 90% 이상 되는 체중에서 작은 치수 눈금 그 눈금을 굵은 골체 최대 치수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굵은 골체 최대 치수는 왜 따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굵은 골체 최대 치수가 크면요. 경제적인 콘크리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굵은 골체 최대 치수를 따져 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없이 키울 수 있느냐. 그러면 콘크리트 자체 품질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한없이 키울 수는 없고 적정한 수준 내에 시방서나 규정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그러한 적정한 수준 내에서 굵은 골체 최대 치수를 크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콘크리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정이 크게 하면 공국이 줄어들어요. 공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공국에 있는 물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할 단위 수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굵은 골체 최대 치수가 적당히 크면 잘 굴러갑니다. 그 자체의 무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굴러는 가는데 봐보세요. 치마가 또 같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하고 이런 거하고 어떤 게 더 치마가 빨라요. 큰 게 더 빠르죠. 그래서 굵은 골체 최대 치수가 크다는 얘기는 큰 것들이 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재료 분리가 빨리빨리 증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잘 굴러가긴 한데 무겁기 때문에 얘도 어차피 잘 굴러가잖아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덜 떨어지면서 잘 굴러가는 거. 그래서 작업성만을 생각할 때는 딱 작업성 하나만을 생각할 때는 굵은 골체 최대 치수가 크면 작업성, 워커빌리티는 좋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국이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공국이 감소하면 당연히 콘크리트 강도는 증대되고 내구성도 어떻게 돼요? 증대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콘크리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콘크리트 공연에서 배워가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뤄봤습니다.